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유시송수 조정석입니다. 여러가지 과일을 수확할 시기가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은 과일남 수확과 관련한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여러가지 새들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한 조류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거구요. 두번째는 과일을 수확할 시기를 고려해서 언제쯤 마지막으로 농약을 시는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까치 등 여러가지 새들로부터 과일을 보호하기 위한 조류망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자두나 바이오체리 그리고 일반 자두도 새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과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7월 3일인데요. 피자두 수확시기가 완전히 도래한 것 같습니다. 과일이 익으면 새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익지 않았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과일이 익어서 향이 좋아지고 단맛이 강해지면 새들이 어떻게 귀신처럼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먹다가 그 이후에 자기 친구들까지 들어와서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치웁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도 과일을 먹었죠. 그리고 바닥에도 보면은 새들이 먹다 떨어뜨린 피자두들이 엄청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에서 구입해놨던 조류망을 아침에 급히 설치를 했는데요. 약간 불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구입한 조류망 사이즈가 가로 세로 4m, 12m짜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가로가 4m라고 했는데요. 지금 4m가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저 위에부터 보시면 지금 노란색 줄자가 지금 2m짜리입니다. 2m짜리인데, 2m짜리인데 쭉 보면은 이 조류망 사이즈는 2m를 조금 넘어요. 3m, 많아봤자 3m 정도밖에 안되는데 4m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불안전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조류망으로 나무 전체를 덮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렇게 유인치를 달아주면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류망은 가볍고 바람이 숭숭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날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치를 이용하면은 쉽게 이렇게 조류망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4m, 10m를 사서 좀 이렇게 적은데, 이 정도 나무로 크기를 이렇게 둘러싸려면 이보다 더 큰 사이즈, 그러니까 따블 사이즈가 있거든요. 8m, 24m, 8m, 24m짜리를 사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천장 부분도 이렇게 조류망을 설치를 했는데요. 옆에 일부 이렇게 뚫려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금방 까치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갖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참 이 조그만 구멍이라도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제가 설치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세대가리라 그러더니 진짜 세대가리입니다. 보면은 이쪽 와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와서 먹었던데, 그런데 그 자리로 와서 굳이 이렇게 그물망을 뚫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류망을 위하고 연만 막아주면 될 줄 알았는데, 집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세들이 터진 밑에 부분으로 들어오네요. 세대가리가 아니고 레알 천재들입니다. 세들이 단맛을 봐가지고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과일의 수확 전,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과일나무의 수확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날짜를 알아야지 날짜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를 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키우고 있는 과일의 수확 시기를 잘 모르시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수확 시기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시기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약을 치고 나서 얼마가 견고하면 안전할까요? 열흘일까요? 보름일까요? 한 달일까요? 그건 일일적으로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믿음성 있는 것은 이렇게 농약병에 표기되어 있는 안전 사용 시기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에 보이는 농약 중 초록색 용기로 된 것은 살충제고요. 분홍색으로 된 것은 살균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농약의 경우 사용 시기 해서 사과 14일 전까지 사용, 복숭아 마찬가지로 14일 전까지 사용 그리고 이 농약의 경우 복숭아 7일 전까지 사용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균제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건 포도 보시면 수확전 30일 전까지 사용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사과 수확전 30일 전까지 사용 이것은 포도 수확전 45일 전까지 사용 복숭아 수확 21일 전까지 사용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맞춰서 마지막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살충제보다 살균제의 안전 사용 시기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살균제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안전 사용 시기가 좀 짧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숭아나 자두같이 핵과류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때는 이렇게 살균제를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영상을 만들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걸로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